안녕, 우리 이리와죠? 자, 우리 이쪽에 있는 친구는 공주예요, 올해로. 4살밖에 되지 않은 아가기린입니다. 우리 안녕, 우리 이리와 볼게요. 자, 오늘 우리 기린 친구들 봐주시면 우리 혓바닥을 봐주세요. 혓바닥이 엄청 많이 깁니다. 매일. 자, 우리 40에서 50cm 혓바닥 길이 가지고 있고요. 육지에 사는 동물 친구들 중에 사는 개미안귀자 우리 혓바닥이 가장 깁니다. 와. 자, 우리 보시면 혓바닥 말고도 우리 속눈썹이 엄청나게 길어요.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흩어 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길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원.